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와씨 오랜만에 듣는다 레나 0레벨 레나 0레벨 레나 0레벨 레나 0레벨 이 방에서 예상하고 있었고요. 야 타원을 완전히 완벽하게 막았구만 아 이쪽이 아니었어? 옆으로 안 돌아오고 그냥 진해 방향으로 가셨네 사실 근데 궁 썼어도 죽었을 거야 아마 제가 그냥 무리했어요 레나가 4레벨이라 너무 빨리 나왔네 전 솔직히 아까 전에 저 왼쪽을 잡았을 때 그냥 장비 다 찍은 줄 알았더니 징글징글하구만 혼자 상상사코 했어요 왼쪽에 있는 레나가 호랑이로 딱 물어가지고 호랑이 스플래시 데미지로 스카르도를 같이 눕혀버리는 거죠 으으으으 1위로 정규애 플러스? 이거 아깝다 이거 자꾸 2번 타워 밀타임이 너무 많아 개 proposed 나 아몬드 레이크인데 저걸 막으러 가면 터내고 금방 가야돼 나유비까지 있으면 가야돼요 아군 거다 파관리할 수 있다 아군이 공기 받고 있습니다 히야! 출! 아이고 아군이 공기 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기 받고 있습니다 히야! 출! 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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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려! 헐 맞아버렸네? 자, 수고 갑니다 부금이야? 부금 끄면 좀 심심할까봐 저는 이제 전투 집중 잘 되도 좋긴 한데 보통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들이 심심해해갖고 그때그때 맞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떨 때는 부금도 좀 꺼드리고 제압 울라도 있고 센터라인 관리해야 돼요 사실상 부금 꺼달라는 사람이 더 게임 집중 잘 하고 싶은 사람이라 사실 좀 고맙죠 부금 꺼달라는 사람이 제압 감사합니다 부금 원래 AOS 게임할 때 사이퍼즈 같은 경우는 롤은 이제 프리가 없이도 할 수 있다지만 사이퍼즈는 제압 무독 이게 사운드 플레이가 좀 중요해서 방금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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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타워 가면 될듯 네 원숭이 깔겠습니다 히카루가 있네요 혹시 히카루도 상향된 거 있나요? 데미지 같은 거 상향된 거 발 잘린 거 약간 돌아왔죠 뭐 뭔가 어떤 특정 사거리가 좀 길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뭐지? 어우 로열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네요 요즘 반갑네 예전 사람들 보니깐 한동안 사이퍼스를 잘 안 해갖고 어서와요 잡았고요 동시네요 5번 타워 밀자 이거 경집 나이스 우리요? 토세모 사거리가 더 길어졌어요? 모르겠네요 토세모 사거리가 길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길어졌어요 혹시? 세상에 서생은 사거리가 진짜 길어졌네 설마 했는데 정말 길어졌구나 왜 길어졌지? 좀 먹고 살기 힘든가 요즘? 제압 탑 호랑이 팀플레이에서 제압 부만으로 좀 메리트 있잖아요 호랑이요? 저는 저희 호랑이의 그 먹성을 제가 잘 믿지 못해가지고 호랑이가 좀 다이어트를 많이 하거든요 예전부터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제가 직접 떠다 먹어요 내가 교육이 잘 안 돼 물어와야 잘 안 물어오거든요 자기 기분이 좀 살짝 안 좋으면 안 물어와요 가사는 호랑이 팀플레이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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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저 제약 레저 잘 들어간다 레저 야 잘 버친다 레저 제약 백업을 해주는데 레저 잘 버치네 레저 깔끔하네요 버스 아주 잘 탔습니다